유럽의약품청과 미 식품의약국은 12세 이상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접종한다. 지난 5월 유럽의약품청은 12세, 15세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그때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은 어린이 접종을 다른 속도로 진행했다. 덴마크와 스페인은 12세, 19세 어린이를 위한 1차 접종을 했다. 프랑스는 12세, 17세 어린이에게 66%의 1차 접종, 52%의 2차 접종을 빠르게 진행했고, 이번 달에 18세 미만의 대상을 위한 그린카드를 전개해왔다.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12세, 15세 어린이 접종을 확대했다. 그러나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도 있다. 영국 정부 최고의학 보좌관인 크리스 히티 교수는 백신 접종은 학교 개강을 위한 유용한 도구, 라고 판단했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지난 5월부터 어린이 접종을 진행했다. 킬리핀은 지난 5월 26일 화이자 백신의 12세, 15세 어린이 접종을 승인했으며 지난 15일에 접종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28일 신호백 백신의 12세, 17세 어린이 접종을 권장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도 이 대상을 위한 접종 확대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 중국은 3세, 17세 어린이에게 신호백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80%의 중국 인구가 예방접종을 목표로 했다. 지난 9월에 쿠바는 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학생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목표로 국내 백신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완전히 승인한 나라는 아직 없다.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접종을 받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백신 공급원이 부족해 어린이 예방접종은 아주 먼 꿈이었을 뿐이다. BBC CNN